이렇게 하고 봐가지고? 했죠. 아니,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잘했어요. 보컬 생은 이렇게 하고. 진짜 처음에 이거 틀려서 정말 추구감 있어요. 여기 간다간다하게 잘 넘기다가? 그렇죠. 그리고 이번에 심지어 카메라도 되게 접전한 태어민의 안무 팀은 꽉 비쳤어. 아, 진짜요? 아, 다행이에요. 근데 마지막에도 이거 가자네요. 두번째예요. 거기 틀려가지고 이거 처음으로 그때 해버려가지고 그때 내가 보다 거기 나 거기서도 갑자기 카메라가 안 붙이다 여기가 은비지 씨였지 아 맞아 은비 씨였지 아 거기 말고 밖에 있대 저요? 어 알았어 알았어 지금 혹시 어디 입고 싶고 계신가요? 네 어? 네모? 나 메이크업 끝나고 할래 네? 그래 눈 커졌다 은근히 이뻐 어? 아 근데 이런 눈이 있어요 이렇게 찾았는데 우리 눈이 찾았어요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냥 만들어 볼게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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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난 돈 쓰네 이건 안 돼 어헜 Surda 네 이거 진짜 재밌어, 찍고. 찍고, 뿌려야 돼. 현지. 어쩌나가기 위해서. 딱 이산닛 부스. 아이고. 아이고, 홍의사님. 이산닛 부스. 누가 봐도 이산닛 부스. 강, 진짜 왔어? 어디다. 이산닛 부스. 이런 뷰가 있으니깐. 얘들이 너무 추워지. 갑자기 보고 있을 거 같아. 옷이 좀 있다면 어떻게 될 거 같아? 진짜요.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네. 다 같이 돌아와요? 응. 바지가 근데 밴딩이어가지고. 가수 하시죠, 가수. 여기 바지 말고. 다 됐어야 되지. 가자. 그냥 해야지. 우. 촬영이 잘 봐야겠습니다. 네. 자, 스탠바이. 5. 4. 3. 4. 5. 4. 5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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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 아니에요? 여기 아니었어. 나와봐요. 잠시만요. 상 나간다. 상 나간다. 상 나간다. 아니요. 저 유대 어떻게 해요? 저요. 안 울어? 안 울어. 아까 울 뻔했는데 안 울어. 저 지금 아예 생각이 없어요. 떼도 돼요. 그냥 막 이런 거 아니야? 아까도 여기 다 뗐어요. 그냥 갑자기 하나. 그냥 막상 해보니까 무대 위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그냥 진짜 연습한 대로 다 나왔네요. 나오잖아요. 땀이 흘리고 정말 숨이 차고 정말 지금 뭐지? 약간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끝이에요. 나오잖아요. 나 방금 뭐 했어? 이래요. 오늘도 떨렸지만 내일 더 떨릴 것 같아요. 모르겠어. 근데 제가 아직도 방송 안 해봤기 때문에 다 새로운 방송들이니까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저 주변에서 계속 물어봐요.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이렇게 해야 돼요? 정신이 없어요. 진짜 정신이 없어요. 생각보다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빨라요. 아까 2시였는데 지금 5시에요. 뭐지? 거절하는 거. 내일도 화이팅! 잘할 수 있어. 잘할 수 있어. 하늘은 뭐지? 나의 취향은 1,2,2,2 1,2,1 2,2,1 2,1,2 5,2,2 3,4,5,1 6,2,1 6,3,4,2